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별상부터 시상이 되겠습니다. 특별상 부분 시상은 이정은 우리 덕산 전통시상 회장님께서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무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특별상 참가보로 9번 덕산의 김남채씨 축하합니다. 아이오 수고하십시오. 우리 덕산에 대피해서 참 바쁘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럽게 받아주시고요. 축하합니다. 특별상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인기상이 시상되겠습니다. 인기상 김영수 우리 시인님께서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여성 시인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을 대표하시는 인기상 참가보로 8번 충주의 김동열씨 어서 오십시오. 네 이메시오 월악산 가요제 영예인 인기상입니다. 네 여기 충주의 김동열씨 김영수 시인님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은 김재호 덕산 면장님께서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려상 우리 저 북길 소신하산의 백서연씨 축하합니다. 네 백서연씨 우리 덕산 김재호 면장님께서 우리 덕산면에 마음을 담아 시상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사진 다시 좀 찍으시죠.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리 나무로니 좋은 일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나누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동상입니다. 강현상 도 의원님께서 시상해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현상 도 의원님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상 장려으로 4번 우리 덕산의 주교국 노경성님 축하합니다. 우리 근본구쟁이 둘이 별로 주교국 축하합니다. 네 우리 강현상 도 의원님께서 시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교국 노경성 두 우리 청민인데요. 자 앞을 보고 좀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장체와 함께하고요. 지금 근본구쟁이잖아요? 네 근본구쟁이잖아요.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상관으로 덕산 면사무소 예비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올해 몇 살입니까? 22살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한 42살 한다보이는 거 같네.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축하합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덕산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인재들의 덕산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박사로 크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축하합니다. 네 주교국 노경성 우리 덕산에 아주 듬직한 젊은이들에게 상을 받았습니다. 강연상 도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은상입니다. 이은구 충청북도의회 도의장님께서 시상해주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의장님 아이고 오늘 내내 딱 계속 고경해 주시고 축사하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잘 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워낙선가에 제가 보시니까요. 뭐 기차게 좋죠.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내년에 지금 도의회 예산 좀 많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은상입니다. 참가바로 5방 울진의 손신 신원섭 선생님 축하합니다. 자 시상하겠습니다. 2015 워낙선가에 이제 영예의 은상 참가바로 5방 울진의 손신 신원섭씨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축하하구요. 오늘 아주 멋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원섭씨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교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늘 울람하시면 힘이 넘치시는지 이어서 2015 제천 워낙선가에 영예의 금상입니다. 강태용 추진위원장께서 시상해 주겠습니다. 워낙선가에 추진위원장님 추진위원회 측에 노베의 치안을 드리구요. 2015 제천 워낙선가에 영예의 금상 금상입니다. 참가바로 11번 우리 윤천선생님 윤혁씨 축하합니다. 모누린장 응원이 많이 왔군요. 네 모누린장 우리 할머니끼를 하시고 웃어 아이고 우리 윤혁씨 팬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아이고 윤혁씨 축하합니다. 남자분이 유치원 선생님이라니까 더 반가워요. 네 구미에서 유치원 교사하고 있습니다. 워낙선가에 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제가 외가칩이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이제 제천에 계셔가지고 이제 뭐냐 맛있는거 사들이러 왔다가 또 여기 노래자락한다 해서 또 이렇게 지회가 돼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효성이 있으니 좋은 일 하지요. 이어서 끝으로 대상입니다. 이근규 제천시장님께서 시상차 자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시자리 이근규 주장님. 자 그러면 이근규 제천시장님께서 자리하는 가운데 2015년의 워낙선가요제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상 오 대상 참고로 12번 한 권상시 축하합니다. 네 워낙선가요제 이근규 제천시장님께서 여기에 트럭키와 상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기념초념 함께하고요. 앞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참 예 우리 목개나료를 이렇게 정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권상시의 목개나료를 1절만 에코록으로 청합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뒤에서 상금 받지 못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한 여러 주인공들에게도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5 제천월학상가요제 우리 한 권상시의 우리 대상국 목개나료를 청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색 노래 실행이 구름이 흘러간다 눈물 싣고 사랑 질고 아이스파 날이며 첫사랑 무너로운 그날 그 잠이 그리우면 돌아오세요 봄, 여운, 가을, 겨울 언제라도 좋아요 기다리고 있겠어요 기다리며 살겠어도 곱게 매우 아가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빛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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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락